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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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주스 해줘. 주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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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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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너무 많은데? 그치? 응 물 조금 더 우리 그 뭐야, 그... 멸치? 산 거 어딨어? 그렇게 갖고 올게? 네 네 헤이 헤이 음 어떡해, 어떡해 어떡해 우와 대기 하나? 응 응 응,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 여기 고춧Ke 고추 고춧가루 고추 처음에 한장 고춧가루 고추 쪽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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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쵸비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념장에 간을 맞춰주세요 한번 엉두에 넣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완성입니다 아주 간단한 양념에 잘 볶아줍니다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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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런 그릇같은거 어디서 사다? 죽어 나중에 여기 밥은 어떻게 해? 어떤 걸로 해줄거야? 이쁜네만 하면 해줘요 밥그릇 해줄거야 아니면 이렇게 접시 해줄거야? 접시 나 그런거 있잖아 식파 이건 편하지 애기 반성용이 안 먹잖아 다음번에 이만큼만 들으면 좋는데 떡볶이 맛있나봐 왜 이렇게 안먹겠다 떡볶이 맛있나봐 떡볶이 맛있나봐 3분후 양파 끓여주 overlook 고춧가루 야채 그럼 펄 아프지 않게 해? 아프리카는? 다음날 하면 일찍 할 거니까 잠자 아프지 말고 내장이 소금 zet소금 멍청이네 냠냠 엔진 치즈 카루 치즈 치즈 후라이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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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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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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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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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콜릿 젤리 약 5가지 라즙이나 머리를 구워줍니다 맛있다 물에 물에 감자를 녹여줍니다 여기가 보통 1분 정도 마카로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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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길어? 엄청 길다 소실치? 근데 이거 똑같이 생겼다 얘네 이거랑 다 똑같이 생겼어 오 오 네 팽이버스 물 배 아닌 것 같은데? 밥만 먹으면 될지 않을까? 한 번만 사야 되지 않을까? 응, 오케이, 오케이. 바닥에도 살짝 젖어주면 좋을까? 이거 나중에 썰어? 잘라야 돼? 응, 잘라야 될걸? 마디마더. 한 얼마 정도 해야 돼? 월요일. 월요일. 180초 정도에 한 5분, 10분? 10분? 10분 해보자. 고장 났어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기다려야 돼. 불은 다시. 좀 기다려야 돼. 고장 난 거 아니야? 나오잖아. 나오잖아. 우와. 우와. 원조를 좀 낮추자, 탈 수도 있으니까. 어, 더 높인 거야? 응. 맞는지 모르겠네. 맞는지 모르겠네. 땡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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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타야 맛있다니까? 조금 타야 맛있다니까? 그러네. 이거보다 더 맛있다. 와우. 고장 난이도. 고장 난이도. 고장 난이도. 아, 우리 치즈. 치즈 위에 얹어서 돌릴걸. 고장 난이도. 고장 난이도. 이거 날카로워. 어, 날카롭더라, 이거. 근데 너 이걸로 빵도 바르고 그러지 않아? 아니. 안 그랬어? 응, 이걸로 안. 너무 날카로워. 응. 그래? 고장 난이도. 고장 난이도. 으음, 맛있다. 고장 난이도. 음, 맛있다. 이거 좀 크게 나왔는데. 먹어. 나 배불러. 있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